앞으로 의약외품 제조 수입업자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을 표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. 최 의원은 생리대는 인체나 환부에 집촉하는 물품이고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. 개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에 시행됩니다.